뭐야, 얘가 일이야? 문주경이지. 아, 어딨지? 못 찾는데. 아, 내 후드. 엄마가 여기 넣어놨나? 왜, 왜, 왜? 괜찮아? 냄새! 냄새! 아, 이거 안 버렸어? 호랑이 기운아, 쏟아나라. 어휴, 한사수! 야, 한때 오른팔이 뜨는데, 이거 어떻게 막 버리냐? 아니, 그렇다고 이걸 보물단지처럼 숨겨뒀냐? 추억이니까, 어? 나중에 보면, 어? 그땐 그랬지. 참 거칠게 살았구나 하고, 보면 다 추억인데, 이거 어떻게 버리냐? 미쳤네, 미쳤어. 아, 내 발가락. 괜찮냐? 아휴, 그래. 아휴, 버려, 그래. 그래, 너 오른팔인데. 어떻게 버리냐? 뭐야? 이거 왜 눌렀지...?